전북 지역에서 일본 뇌염 모기가 발견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전주 지역 조사에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를 발견했다며 방충망 설치와 모기기피제 사용 등을 당부했습니다. 법정 2군 전염병인 일본 뇌염은 감염 시 고열과 두통, 경련 등의 급성 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월 일본 뇌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